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오포터에서 조명을 하나 지원해주셨는데 고독스의 VL-3002라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60W, 100W, 그리고 150W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번에 300W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광량의 조명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그리고 자연관까지도 가끔 커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고광량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조명의 자세한 외관이나 설명은 이미 다른 사이트라든지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VL-3002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외관을 보면은 사이트 자체는 300W인 만큼 제법 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컨트롤러도 보통 150W급 조명들은 그냥 이 분명 본체에 컨트롤러가 달려있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따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명에 매달아가지고 여기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파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흠지막하죠. 자, 한번 조명을 켜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서 켜면 엄청 밝을 텐데 조금 줄여보면은 지금 한 10%만 내볼게요. 10%만 내도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리뷰했던 라이트몬의 150W 조명처럼 앱으로도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덕스 라인업으로 세팅을 했을 때 자리에 앉아가지고 앱 하나만으로 이렇게 다 다중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브랜드를 맞춤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 제 앞에는 저를 비추는 150W 라이트몬의 조명이 있고 지금 옆에 이제 VL302를 켜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서 두 개 다 컨트롤을 해볼게요. 자, 일단 라이트몬의 조명을 이렇게 색온도를 바로 바꿔버릴 수 있죠. 지금 이 앞에 있는 VL302도 바로 이렇게 광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조명을 한꺼번에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 지금 실내에서는 150W로도 지금 충분히 밝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퀴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오늘은 이제 300W짜리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밤이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조금 자연광이 드리우는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보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씨...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오늘은 거울을 이용할 거예요. 거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줄 건데 저기 한번 벽에 보면은 약간 가성비 세팅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마치 빛이 드리우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메인 인물이 여기 있다 치면 약간 이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쉐입을 줄 수가 있습니다. 300W급 밝은 조명은 인물을 비추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데코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굉장히 극한 이 역광 상황에 일부러 한번 앉아 봤습니다. 뒤에 보면 햇빛이 굉장히 빡세게 드리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 뒷배경 노출을 살리면서 인물에게 조명을 주려면 굉장히 강한 조명이 필요해요. 지금은 라이트온에 150W 조명으로 저를 비추고 있는데 100% 풀광량임에도 조금 많이 모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번 시간에는 그래도 이 뒤에 커튼이 있어가지고 이 빛을 조금 막아줬는데 지금은 일부러 제가 커튼도 다 걷고 한번 좀 더 극한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300W는 이 상황에서 얼만큼 커버가 될지 한번 조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300W 조명으로 조명을 바꿨고 같은 위치에 같은 소프트박스에 조명만 딱 바꿔서 풀광량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 얼굴에 빛이 150W에 비해서 얼만큼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빡센 역광 상황에서는 300W도 조금 모자랄 수 있긴 해요. 500W라든지 600W라든지 좀 더 고광량의 조명을 쓰고 거기에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소프트박스 까지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300W로 풀광량을 냈을 때 이 정도로 역광 상황에서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단 그래도 확실히 낫죠? 그러면은 끝으로 고덕스의 VL-3002 조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3002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오포토 담당자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쓰는 SL60 조명 있잖아요. 그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가성비 아이템을 찾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뭔가 그 덕분에 그 덕분에 그것 때문에 이 고덕스라는 브랜드가 조금 저가형 브랜드다 라는 그런 편이 있는 게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덕스에서도 추후에 출시를 하고 계속 밀고 있는 그 나우 LED라는 브랜드도 있겠지만 이런 VL-3002 같은 경우에도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관이나 뭐 이런 키블이나 뭐 이런 컨트롤러만 봐도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풀광량을 한번 제가 지금 틀어볼게요. 실내에서 풀광량을 틀게 되면 분명 펜이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제가 가슴팍에 붙어있고 바로 조명이 바로 옆에 있죠. 한번 이렇게 풀로 틀었을 때 한번 소음이 얼마나 났는지 마이크가 바로 옆에 있을 때 펜 소음이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소리는 이렇습니다. 다른 소음은 안들어가는데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이제 펜을 켜지 않았을 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주변음이 있는 상태이고 펜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조명은 현재 풀광량 상태이고 한번 소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제 생각에 나면 고양이 밥 먹는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정도면 펜 소음을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바로 제 옆에 붙어있어서 그러지 조금 멀리에서 저를 비추는 상황이라든지 실내에서 쓰는 상황이라든지 했을 때 펜 소음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음이 적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이렇게 고독스 브랜드 안에서 조명을 맞췄을 때 그런 연동성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밖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고 어? 조명을 좀 줄여볼까? 조명을 좀 늘려볼까? 했을 때 굳이 나가서 조정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화면 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앱으로 화면을 보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가면 조명을 2개, 3개, 4개, 5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세팅을 한번 보려면 좀 좀 센데요? 하면 가서 줄이고 다시 와서 보고 이런 번거로움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럴 때 그냥 딱 세팅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화면 하나로 광량을 조절하면서 적절한 세팅값을 찾는 그런 편리함이 이런 브랜드 연동성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그런 퀄리티에 대한 장점은 이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점을 찾으려고 진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퀄리티 괜찮고 밝게 잘 나오고 뭐 다른 타사 조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뭐를 깔까 하다가 VL3002는 바이컬러가 안 되기 때문에 색온도가 조금 바꿀 수 있었다면 좀 더 활용하기에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색온도의 변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02보다는 앞으로 나올 나우 LED의 제품에 있는 그런 바이컬러가 되는 그런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백색광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현장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VL3002도 충분히 사용하시기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